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EU 정상회의도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2%, S&P500 지수는 1.66%, 나스닥 지수는 2.119% 하락했습니다. 유럽 전시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실망감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35%, 독일은 0.76%, 프랑스는 0.87% 하락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을 넘어야 하고 연체가 있거나 카드가 많은 다중 채무자는 신규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새누리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중 채무자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7%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생계형 부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50%까지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1에서 2%대로 떨어진 건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차익 매몰이 나왔고 경제 지수 또한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수사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수수들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첫 수서로 춘창원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인과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객 여러분. 기엄둥이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5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간밤 글로벌 전시 분위기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을 염두해 둬야 할 것인지 오늘장 증시 전망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점 1920포인트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그리고 계속 3일 연속 매도 쉬어가자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타임에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920포인트 때는 적극적인 매수 타임 포인트 때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301이평에 있는 19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의 상승폭의 38% 조정받는 1920포인트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일단은 매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제가 여러분께는 이미 도피를 다 시킨 것 같아요. 2000포인트 때 매도하자 그리고 1950포인트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든지 현금을 갖고 있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죠. 외국인이 1000억 이상, 1041억 매도하면서 삼성전자의 급락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녹화하고 금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거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것이라고 제가 시황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면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금요일분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 자체는 쉬어가는 장인데 지금 오늘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저점 매수에 동참하는 날이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61위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부터 급격히 상승한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급격히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1위평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타임에서 견덜차드가 61위평을 하방하는 시점이 보통 공격적인 매수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매수하시면 또 충분히 한 이틀은 웃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캤죠. 이번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늦은 수요일 전후에서 큰 폭의 변곡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변곡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사가 내일 빠지더라도 빠지는 모양이 굉장히 적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멋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점 매수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장을 볼 때요. 일목균형표를 볼 때 크게 세 가지의 변곡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의 변곡점을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가는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 일본치킨에서 반등 후에 하락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부행스펜이 전환선의 테드크로스 그리고 전환선이 선행스펜원의 테드크로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스펜원이 하락하면 주가는 33에서 분명히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일단 선행스펜원이 하락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가 일단 이 선행스펜원과 전환선의 지지에서 주가는 일단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행스펜원은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구름 형태로 봐서는요. 양문의 마지막 종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양문의 종점에서 지금 양문 자체가 오늘부터 횡보를 합니다. 횡보가 신저가 나면 조금 움직여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선행스펜2가 움직여야 되는데 선행스펜2가 아직까지 움직이려면 날수가 아직까지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달 정도는 주가가 제가 볼 때는 1910에서 1954의 횡보, 지금 자리에서 횡보 풍면이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짧은 방망이를 자꾸 휘둘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장가치가 굉장히 어렵죠. 역시 우리 서울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센TV의 시황을 보셨다면 분명히 모든 것을 면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듯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1925포인트, 20포인트 매수회가 매주했듯이 오늘 또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께서 보다시피 선행스펜1 자리에서 지지를 늦어도 받을 것이다. 선행스펜1 자리가 1920포인트 전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포인트 때는 적극적인 매수해가지고 장중에라도 매말해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의 타퀸이 계속 빠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 절대 믿을 게 못된다 이렇게 못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금요일날 수익이 이제 주가가 하락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면서 선물을 강력히 팔았습니다. 팔면서 주가가 빠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선물을 보지 마시고 기관의 동량을 한번 보십시오. 기관이 요즘 크레몰린같이 매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동량을 보시면 선물의 기관 동량만 꼼꼼하게 보시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주가가 오늘 주가가 브레이크 틀을 끌어 생각하는 이유가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9조 5천억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수매수 종목들 기관들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LG디스플레이 롯데미를 박았던 삼성전기 특히 매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 동량은 크게 삼성전자나 선물에 연결한 종목만 보면 되고 특별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 이번에 미국 증시가 어쨌든 간 61평에 거의 다이는 그런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큰 하락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고점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빠지는 자리에 빠지는데 미국도 선물의 주식이 서랭스팬은 구름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서랭스팬 원구름에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 증시가 여러분 보다 가장 문제되는 게 반도체 지수라고 우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지수가 전자점을 갱신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물론 모양 안 좋은 거나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의 지수가 전자점을 깨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해봐야 굉장히 미세하게 빠지는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시도 지금 반도체 지수하고 똑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봐야 1900 언저리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 들었으니까 1920에서 매수해봐야 1900 가봐야 0.6% 정도 여유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주가가 1회에 빠지니까 1800, 1700 이런 식으로 뻑구기를 뻑뻑뻑거리는데 그때 빠질 때 빠진다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선물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누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1965가 중심선이었고 1955가 중심선이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아주 중심선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선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오늘 일단은 제가 1955.75에서 끝났는데 일단 1955를 하방 이탈합니다. 그런데 이탈의 근원이 여러분 보다시피 249.50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 만약 깬다면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제가 이 동근원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물이 브레이크를 듣고 반응할 국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께서는 절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선물 꼭 빼야 됩니다. 선물 안 비우면 안 되고요. 선물을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선물 250 전위에서는 콜을 한번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특히 무게 중심 자체가 워낙 위쪽에 큰 무게가 265 적은 무게가 255에 있기 때문에 지금 250 전위에서 콜을 매수하시고 단계적으로 콜을 매수하시는 건 절대 부담이 없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255 언저리까지는 제 반대 후에 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오늘은 차분히 매수했었다. 장중에 2% 이상 나오면 장중에 매도하시고요.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물이 주가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오늘 장중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없다면 오늘 매수했는 걸 매도하지만 장중에 반등이 저점보다는 견들차드가 양운이 난다면 오늘 주식을 하루 정도는 오바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센티비 보면서 첫 번째 센티비 볼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가 동량 이 세 개만 보시면 분명히 오늘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그리운 얼굴이 많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청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해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종목 AS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추천받은 KH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8,000에서 8,6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 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금일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계속 보유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익 실현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선호하는 전기전자 관련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 관련 주는 역시 강세를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장기 전망은 역시 앞으로도 시장의 전망이 밝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 자체를 받고는 있기는 하나 이 조정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조정을 마무리 잘 짓고 다시 한 번 또 상승세를 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으로 보셔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는 테마 성향을 띄지는 않고 차분히 올라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제시했던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만 최근에 매수가 또 계속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물론 매도를 한 번 하고 다시 또 재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가격적으로 12,500원 정도까지 추가 목표가를 한 번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약 한 20% 정도 추가 상승을 한 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관련 업종이나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을 계속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닷건에서 탈출하는 IT 관련 주가 있다라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KH바텍. 최근 매술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12,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자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느 업종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기관 선호 종목군입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이 사실 매수를 하는 종목들만큼은 시장이 최근 들어서 거래소도 그렇고 또 코스닥도 그렇고 같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만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은 그다지 큰 조정을 안 받거나 아니면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 자체에 대해서 매도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시장이 앞에서도 그래 왔듯이 상승세를 탈 때도 사실 선호 종목 몇 가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계속 살렸던 것은 조정이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도 주도 종목군이 무너진다라면 그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상황을 어렵게 가져가는 것입니다만 주도 종목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면 이것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조정에 거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선호하는 종목군은 빠르게 반전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졌었는데요. 지수 자체가 반전하는 모습 자체가 그 종목들의 반전에 의해서 나왔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1위인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타면서 지수를 땡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시장이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흐름은 그대로 유효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수만 반전하고 종목이 반전 안 하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가총액 상위나 아니면 기관 투자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목분들을 공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종목들의 몇몇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선호하는 대표 종목군입니다.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시장의 흔들림에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반등 시도가 나왔을 때도 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그동안 시장이 계속 4년 동안 넘지 못했던 특히 코스닥 시장이 4년 동안 넘지 못했던 540에서 550포인트 정도를 조정을 주면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이 주도가 된다라면 시장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의 또 선호 종목인 컴투스라든지 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밖의 또 파트론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추세를 깨고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급락 나온 것은 대부분 다 정치 테마나 아니면 급등세를 탔던 종목들이 계속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제외가 된다라면 지금 시장은 굳건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서 일부 종목이라도 편입을 좀 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편이 노려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어요? 사실 기관 투자 종목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서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편인데요.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단기간에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왔을 때 포인트를 잡는다면 참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마크로젠인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주가가 급등세를 한 번 타고 9월 달까지 쭉 조정을 받았다가 10월 달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마는 시장의 영향 때문에 최근 며칠 사이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밑고리를 달면서 받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차트상 눌림목 포인트를 노리신다면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관계로 분할 매수 접근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권 사이를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3만 8천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마크로젠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별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 증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대투 증권입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전망하면서 하지만 수익성 개선 중이라며 2013년 영업이익 플러스 성장 전환 가시와 전망으로서 투자 의견, 바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KB금융은 또 자산과 이익 부문 성장성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은 바위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4만 5,1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대신 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위, 목표 주가 5만 2,000원 제시했는데요. 외환은행 잔여 지분이 임수가 내년 상반기에 실행될 것을 예상하면서 2013년 투정 손익 1.6조, 또 외환 잔여 지분 임수 시 2조 원으로 ROA가 0.7%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을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자체 검색 광고 상품 확대 수익이 의미 있게 증가시키기 어려울 전망으로 보면서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형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이콘센트입니다. 방송부문 실적 개선 가속화가 또 방송부문 흑잘로 전환할 전망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대투 증권 연결해서 오늘짱 전략과 또 신규 편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대투 증권 임진수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짱 전략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원달려 환율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견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국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 미국 구민주의 어닝스프라이저 분위기가 약간 개선되었었는데요. 센티멘탈은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위축되었고 그 중심에는 IT가 있었습니다. IBM, 인텔, AMD 등 실적이 대상 부분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4.4분기 전망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인데 이런 IT 경기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기가 3.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볼 때는 일단 환율 부분이죠.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주식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 대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추세적인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일각에서는 그 과거 원화의 강세 전환이 세계 경기 회복과 또 그에 따른 수출 성장이 동반되었던 것과는 달리 그 현재는 펀드멘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화 강세의 성격을 좀 평가절하하는 논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원화 강세는 그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원화 약세나 변동성 확대보다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원달료 환율의 어떤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되어 있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안정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다는 점을 역시 근거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섹터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내수 관련주 또 외화 보체 관련주 금융주 쪽의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수 관련주 부분에서는 역시 경험적으로 볼 때 국내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보다는 내수 경기가 더 개선되는 경향을 보유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달러 보체가 많은 기업들인데요. 역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외화 관련 손익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항공운송, 유틸리티, 조선주들 유망하다고 보여지고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워낙 강세가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 역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주목으로 롯데쇼핑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롯데 미도파의 합병으로 재무 규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롯데 미도파를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합병이 예견되고 있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은 롯데 미도파의 연 5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비율의 영향으로 IFRS 어떤 기준 재무 개선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고요. 롯데 미도파 역시 어떤 불필요한 간접비를 주인다든지 롯데쇼핑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기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서 양사에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실적 시즌에 맞아서 실적 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3분기에도 역시 당사의 어떤 영업 실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슈퍼라든지 또 세븐일레븐 등 어떤 성장 사업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부진 사업의 수익성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에는 영업 이익의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진수 대리와 함께 한한대토중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으로 롯데쇼핑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눌림목 종목을 찾아보고 오늘장 이슈 포인트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1부가 아니라 2부 시간에 만나게 될 분이시죠. 샘플러스 이상루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코너인데요. 이상루의 눌림목을 찾아라. 먼저 어떤 코너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찾아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먼저 오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한번 보면서 아, 왜 여기가 눌림목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투자 가치를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개그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 일단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고 기업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에서 일단은 기업적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아몰레드죠. 아몰레드 그리고 터치 패널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LCD 모드를 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어디냐고 한번 살펴보셨을 때 일단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갤럭시 S를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죠. 하지만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갤럭시 W 그리고 갤럭시 M이라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좀 만드는 회사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매출 자체가 일단은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해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텍 말씀을 해주는데 눌림목을 찾아라라는 코너이니만큼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눌림목,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지금 실적 영업이익 부분은 100% 정도 올랐거든요. 하지만 실적 지금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는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이평선 자체가 지금 2500원대 그리고 2200원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한 번의 상승 뒤에 지금 다시 21선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으로 조금 더 변환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다. 2500원대면 최소 2배가량 뛰었었는데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평가했을 때도 5000원에서 4500원, 5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4200원대 한 번에 고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 면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상승할 때는 올라가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신 하락할 때는 그렇게 큰 물량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물량 자체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도 지금은 3600원에서 3700원 선 자체는 여기서는 더 이상 내려가게 되면 다시 추세 이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적의 매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좀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 어느 정도의 윗고리가 달리면서 밑에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자체를 좀 지켜주는 매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은봉 두 개가 차례대로 나왔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없었죠. 하지만 세 번째 다시금 거래량 없는 은봉이 나오면서 다시금 2600원대를 지켜주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3600원대는 지지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가 같은 경우 한번 잡아본다면 3600원에서 3700원 정도를 좀 생각하시고 공약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손절선을 잡기도 상당히 쉽죠. 그래서 하단에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3500원 정도를 손절선을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정고점까지 42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신고가죠. 5000원 이상이 되면 그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500원이 이탈된다면 추세 하락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민주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 1조 거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1조 거부 그분이 어느 정도 지금 DNA 링크라는 회사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눌림목을 한 번 잡아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DNA 링크 같은 경우에 기업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요. 지금 SK케미칼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임무가 있죠. 그래서 유전체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 상품을 조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까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향후 성장성이 조금 기대되는 기업이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 안에서 내용을 보신다면 이민주 회장이 좀 스타일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민주 회장 같은 경우에 투자를 했던 곳인 심텍. 그리고 한 가지 더가 MDS테크라는 기업에 좀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 두 가지 기업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투자 스타일을 보신다면 향후 성장성이 확실히 기대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점유율 1위 기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쪽에는 1인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의 실적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좀 폭발적인 어느 정도의 성장성에 기대가 되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택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다면 일단 DNA 링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최초에 일단은 상장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됐던 게 15,000원대 거래가 됐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양봉 두 번이 나오면서요. 가격대가 2만 3천원까지 올라가 난 다음에 다시금 계속적으로 하방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보신다면 지금 쌍바닥 패턴을 띄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한 번의 바닥과 다시금 두 번의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조금 공략하기에 좀 쉽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동반할 때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 또한 계속적으로 주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거래량 자체를 한번 보셨을 때도 지금 상태에서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래량을 이용할 방법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이 1만 2천 7백 원이죠. 1만 2천 5백 원에서 1만 2천 원에서 1만 2천 7백 원 사이는 공략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방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쉽게 나타나는 경우지만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전에 한번 하한가를 한번 맞았죠. 그래서 15%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다시금 급격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방이탑 매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행보를 하는 장사가 조금 연출될 수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내려오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DNA 링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요. 지금부터 눌림목 공략을 할 때는 항상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대신에 상방으로 목표치 자체는 조금 높게 잡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DNA 링크 같은 경우에도 12,000원에서 12,700원 상태를 매수가로 보신다면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1,4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22,000원까지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만큼 시세 자체가 한번 튀기 시작한다면 좀 강하게 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한 지금은 DNA 링크에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이민주 회장의 투자 소식이 있었던 DNA 링크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거의 뭐 절정에 다다랐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호재가 없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FMC 회의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도 있죠. 그만큼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 자체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금 역전의 명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은 일단은 맥도날드의 기업 외상치가 상당히 낮아졌죠. 실적 자체가요. 그 부분은 보시면 일단 소비가 위축됐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FMC 회의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한번 비유를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당분간은 코스닥의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연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대신에 금요일 날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코스닥은 죽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결과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또 코스닥 개별주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계고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간반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에 뉴욕 증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과를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를 통해서 시황 전망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 뉴욕 증시의 약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일단 추가적으로 대밀릴 경우에 대한 지지 구간을 좀 체크를 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차로 1930포인트 기준으로 지지력을 다시 테스트를 좀 받아야 되는 국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만약 1930포인트가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19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지금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193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지수는 1980포인트까지는 재차, 일단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누누이 시황을 강조를 드리면서 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우리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유치를 해볼 수 있냐면 바로 환율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반등이 나오고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지수는 하락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환율 차트만 놓고 본다면 추세는 여전히 무너졌으며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환율이 지금 하락 진행 중이지만 우리 코스피 차트를 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다른 행보를 하거나 혹은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환율 쪽에서 1,100원을 이탈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환율이 급한 해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환율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경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부를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환율상으로는 1,114원을 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는 1,980%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장중 해외 시장으로 연동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를 하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수의 상승보다는 행보 구간 및 1,930포인트를 재차 확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 악재는 지금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반등은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동향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 거래대금이 3조에서 4조원 수준 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소 거래대금이 5조 이상의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을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수급 개선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차 1,93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만약에 갭으로 무너졌을 경우에는 1,900포인트부터 1,920포인트 수준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에서는 오히려 낙폭과대가 나왔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혹은 OC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요. 지수가 너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유연한 투자들의 자세로 대응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겠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삼양식품을 가지고 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에 이야기해드렸던 OCI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삼양식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 기간질들의 계속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놓고 가더라도 지금 매물 저항을 돌파를 하고 또 저가를 계속해서 높이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신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꾸준한 매출에 대한 증가와 순영업이익이 또 여전히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느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저점을 높이고 그리고 매물 저항도 돌파를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매물 저항 구간대에서 기간질들이 매수세로 인한 수급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혹은 오히려 한 좀 중장기 한 1, 2주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해외 시장이 또 약세로 인해서 갭적인 부분들이 좀 약세가 만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4,800원 자리를 저는 매수가를 보고 있는데요. 2만 4,800원 자리를 준다면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여전히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를 임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2만 4,800원, 개파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자면 2만 4,800원 윗구간대를 매수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2만 6,000원 수준을 돌파를 해준다면 매물 저항이 일단 없다는 것, 순탄한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도 오히려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2만 8,800원을 이 자리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매물 저항 없이 갚아는 상승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사명식품 그리고 매수가는 2만 4,800원 이하로 목표가는 2만 8,800원 그리고 순자가는 2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대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륙재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대륙재관은 그 일반관과 연료관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최근 들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의 성장도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좀 수급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자면 6월 초부터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점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적인 측면으로 많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6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면 적정 매수가로는 주가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5,56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단기 목표가로는 정고점 구간인 5,8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로는 5,350원까지 단기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륙재강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